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의 개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조합 또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요. 이때 이러한 조합들은 비트라고 불리는 0과 1의 값으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비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정보의 최소 단위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비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의 용량으로 따졌을 때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렇게 있게 되는데 각 항목마다 1024, 곧 2의 10승씩 증가한다고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쉬울 수 있으세요. 컴퓨터 시스템 구조. 컴퓨터는 전달받은 0과 1의 값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처리, 저장 등을 수행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및 데이터 처리는 중앙처리 장치에서 수행하고 저장은 기억 장치에서 중앙처리 장치로부터 명령을 받아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일은 입출력 장치에서 수행합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5대 구조죠. 중앙처리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표시였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중앙처리 장치에는 목적에 따라 연산 등을 수행하는 연산을 위한 명령어를 실행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출, 해석, 실행, 실행, 기록 단계를 거쳐야 한다. 4가지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기에서 배웠던 부분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인출, 실행,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이번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 및 용어 프로그래밍 기본 용어 변수란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식별자는 구성 요소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변수명, 변수명이 곧 식별자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는 연결하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되고요. 이때 바인딩의 종류는 정적과 동적 바인딩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실행 시간 전이냐,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포함되어 있냐,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시적 선언과 묵시적 선언을 의미할 수 있는데 명시적 선언은 선언문을 이용할 변수 이름을 나열하고 속성을 부여하는 방식, 묵시적 선언은 별도의 선언문 없이 디폴트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디폴트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 명시적 선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선언을 해주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 묵시적 선언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됩니다. 영역은 정적 영역과 동적 영역이 있는데 순서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할당은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바인딩하는 작업, 바인딩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연결과는 조금 차이점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은 직접적으로 변수와 변수에 관련된 속성을 연결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고 변수의 메모리를 가인딩하는, 직접 입력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값들의 길이 및 성질을 의미하게 되고 연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산에 대한 모든 포함 다른 말들을 의미하며 명령문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장으로 지지사항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변수와 데이터, 변수, 변수는 저장하고자 하는 어떠한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한 공간, 위에서 말했듯이 변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기억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변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이용하게 되는, 활용하게 되는 명령어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변수 선언의 규칙은 변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공유, 유지관리, 표준화 등을 이용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있습니다. 변수 선언의 대표적인 규칙은 일단 우선 영문의 대문자, 소문자, 대소문자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일반적인 C언어에서는 한글로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숫자와 밑줄, 언더바라고 하죠.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변수 이름의 중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기출문제로도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약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미리 지정되어 있고 미리 사용되고 있는 명령어들,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for, short, union, if, character 등 이미 C언어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명령어들을 예약어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은 변수에 들어갈 값의 특성을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속성 값의 길이 및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때 데이터 타입의 유형은 크게 블린 타입, 문자 타입, 문자 열 타입, 정수 타입, 부동소수죠, 실수죠, 그리고 배열에 대한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블린 타입은 기본적으로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을 불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블린이라고 하게 되고요.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는 캐릭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 이때 홀다운표를 쓰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열을 저장할 때는 스트링이라고 하게 되는 예약어를 쓰게 되는데 이때 쌍다운표를 쓰게 됩니다. 현재 문자 열이라고 하게 되는 타입은 C++과 자바에서 사용하고 C 언어에서는 배열을 이용해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정수 타입은 정수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바랑 C랑 C랑 C++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때 바이트는 1바이트, 숏은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인 자바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저장공간을 조금 더 잡고 있는 숏, 언사인 숏, 인트, 언사인 인트, 롱, 언사인 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바이트 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트 수 말 그대로 용량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 정수 타입에서는 바로 용량이고 범위, 해당의 숫자는 범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인트에 대한 사용 범위와 자바의 인트와 시어너의 인트가 비슷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OR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상대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부동소수점은 실수값, 실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시어너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배열 타입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시어너에서는 배열의 공간, 크기를 선언하게 되고 자바는 비워둡니다. 실제로 시어너에서는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공백으로 비워놓게 됩니다. 서식 지정자는 변수 혹은 값을 출력문을 통해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출력문 안에 쓰이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린트 F는 문자열만을 출력하며 이스케이프문과 같이 문자열선을 탈출하여 변수를 인식시키는 것을 서식 지정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스케이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역슬러시 N, 저희가 키보드에 따라 다르지만 원 표시랑 같은 거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요. 또는 역슬러시 T라고 하는 부분은 탭, 8칸, 자유적으로 띄워주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과 다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력을 하게 됐을 때 정수형에 대해서는 D, U, O, X 이렇게 10진수와 8진수, 16진수에 대한 부분에 출력이 좀 나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수도 F를 가장 많이 쓰게 되지만 E, 지수에 대한 표현, G, 크기나 숫자값의 크기에 따라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문자형에서는 C와 S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데이터 타임 유형에서 배웠다시피 문자형에서 C는 캐릭터, 단일 문자를 S는 스트링, 문자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예를 한번 볼까요? int main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캐릭터 넘버 1은 65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에 65라고 하는 정수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때 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빗 뜻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A는 B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수식에서는 A와 B가 같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지만 C언어에서는 A에 B를 입력한다로 보시게 되면 돼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게 되면 이따 뒤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표시는 는이 두 개다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이렇게 는이 하나일 경우, 이퀄이 하나일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 는다, 대입한다 저희가 이 부분을 아까 배우셨죠? 할당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int number 2에는 2000 아, 정수형으로 2000을 집어넣고요. float, 실수죠? 실수로 1.23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출력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프린트 앱으로 %d, %d 자, 아까 보시다시피 number 1과 number 2는 정수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d로 출력을 하게 되고 number 3이라고 하는 부분은 1.23 실수였었죠? 그래서 %f로 출력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의로 남아있었던 부분은 문자율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바랑 다르게 지금 C언어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C언어 기반으로 캐릭터 패스, 자, A라고 하는 부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홀다운표라고 하는 따옴표에서는 단일 문자, 쌍다운표, 큰 따옴표는 문자율을 선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캐릭터로, 그죠? 단일 문자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c라고 하는 부분을 받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문자형으로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자율을 저희가 만약에 출력을 %d로 출력을 했다면 ASCII 코드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이 부분에 따라서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었던 이 부분들은 NCS 기반으로 나와 있었던 예제를 기본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3번 연산자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연산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표현하는 기호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논리적인 판단과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는 연산이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술연산을 의미하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산술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알고리즘에서 설명했다시피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은 모드라고 하는 순서대에서는 모드랑 %를 둘 다 쓰지만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모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양쪽의 값을 더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 이렇게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 실제로 시험에서 출력됐었던 부분들은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산술연산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란 저희가 일반적인 산술연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수학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우선순위 1순위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3에서는 더하기, 빼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말은 같은 우선순위 상에서는 왼쪽부터 우선적으로 연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10 곱하기, 10을 하게 된다면 괄호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게 됐을 때 오른쪽에 곱하기가 우선순위 임으로 자, 110이 되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 나누기, 10 곱하기, 10. 자, 어때요? 나누기랑 곱하기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연산이 되기 때문에 10을 10으로 나눈 1과 1 곱하기 10이 돼서 10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한번 예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절트 1에는 10 더하기 15, 나머지 4, 빼기 20, 나머지 9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우선순위 상으로 보게 되면 10 더하기 15, 나머지 4, 빼기 20, 나머지 9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연산순위 상으로 가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0 더하기 3, 빼기 2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에다 2를 빼게 된 리절트 1에는 1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식을 한번 보시게 되면 10 곱하기 15%, 4, 빼기 20%, 9, 더하기 5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연산순위 상에서는 왼쪽부터 연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괄호가 이렇게 10 곱하기 15가 먼저고요. 20% 9가 그 다음이고.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한 상태에서 여기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150 나누기 4 지금 계산을 해보게 되면 37 자, 2가 남게 되고요. 그럼 2, 빼기 2,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랑 2는 사라지게 되니까 5가 남게 되어서 리절트 값에는 5가 나오게 됩니다. 산술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래밍 문제나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우선순위, 동일한 연산 우선순위에서는 왼쪽부터 계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조금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자, 여기 위치 보시게 되면 여기가 16이 아니라 15입니다. 15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시프트에 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희 문제 중에서 가장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1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그 다음에 4만큼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주게 되는 이중 시프트 연산자 문제입니다. 프리로 보시게 되면 1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진수로 바꿨을 때 0000, 1111 자, 이때 처음으로 오른쪽 라이트 시프트로 3칸을 이동해 주기 때문에 3칸을 이동하게 되면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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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관계 연산자입니다. 두 P 연산자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죠. 이때 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1,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은 0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이하는 두 개, 이퀄 두 개죠. 이거는 같다, 느낌표는 다르다. 순서도와는 다릅니다. 순서도에서 쓰게 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느낌표 늦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느낌표 하나만 쓰게 되는 부분은 난 연산자로 논리값을 역전시켜서 출력하게 됩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넘버 1은 10, 넘버 2은 5, 넘버 3은 15, 넘버 4는 7인 상태에서 리절드 값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여기 살짝 오타가 있어서, 자, 리절드 1에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부분과 5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게 되고요. 리절드 2에는 15라고 하는 부분과 7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게 됩니다. 상대적이다고 했죠? 자, 10은 5보다 큽니까? 네, 맞죠. 15는 7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리절드 1에는 참이, 리절드 2에는 거짓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1과 0, 자, 1은 0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First가 나오게 됩니다. 0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자, 관계연산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부분은 사실상 이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표에 나와 있었던 부등호에 대한 표시, 10 초과 5, 12, 5를 초과하느냐, 15 미만, 7, 15가 7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이런 부분을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논리연산자입니다. 두 P 연산자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정의합니다. 자, N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의 논리값이 모두 참일 경우, OR 같은 경우에는 논리값 중 하나 또는 하나라도 참일 경우에는 참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넘버 1에는 7, 넘버 2에는 22, 넘버 3에는 4, 넘버 4에는 19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1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넘버 1은 7, 그리고 넘버 2에는 22,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엔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넘버 3에는 4, 넘버 4에는 19,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7은 22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 4는 9보다 크지 않으니까 거짓. 그래서 엔드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 아님으로 결과 1에는 뭐가 들어가잖아요? 0. 결과 2를 볼까요? 자, 결과 2에서는 저희가 똑같이 넘버 1을 7이 22, 이제 OR, 넘버 3에서는 4, 그리고 나서 19. 7은 22보다 크지 않죠? 거짓입니다. 자, 4는 19보다 작죠? 참입니다. 이때 OR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참이게 되면 참을 반환하게 되겠죠. 이때 결과 1에는 거짓이, 결과 2에는 참이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됐었을 때는 항상 출력문에 아까 보셨던, 설명드렸던, Escape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현재 살펴보시게 되면은 결과 1을 출력한 뒤, 엔터를 한번 치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 출력 결과는 결과 1은 0, 하고 나서 강제 개행, 자리를 바꿔주고 나서 결과 2에 대한 값을 출력해 주셔야 됩니다. 주관식 답업인이기 때문에 출력문 안에서 개행과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줄바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윗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BT 연산자입니다. Shift 연산자랑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텐데, 그거랑 다르게, 논리 연산자와 다르게, 이제 M% 그리고 OR, XOR이죠. 키보드에서 저희가 원표시랑 같이 있는 요렇게, 그죠? 짝대기 두 개, 요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T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0과 1의 각 자리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0 또는 1의 결과를 가집니다. 저희가 필기에서 배우셨을 때, 논리기호 중에서 AND, OR, 그리고 이제 XOR, 이 부분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생각하기 좀 쉬우세요. 실제로 바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7 AND 13, 37 OR, 13.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37 이라고 하는 숫자와 지금 현재 일단 우선, 13 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절트 1 값, 리절트 1 값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AND를 하게 됩니다. AND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둘 다 1일 경우에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 37 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 이진수를 변환하게 되면, 001100, 풀이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37 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진수를 바꾸게 되면 001, 001, 001, 자, 13은 001, 001, 001, 이 두 부분인데요. 이때 리절트 1에는 AND가, 리절트 2에는 OR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001, 001, 001, 001, 001, 001을 우리가 AND라고 하는 계산을 했었을 때,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0000, 001, 001. 그래서 실제로 리절트 1에는 이런 식으로 이진수가 배산이 되게 되고요. 자, OR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다르게, AND라는 조금 다르게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1일 경우에는 1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는 부분이 0010, 11, 01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출력문에 보시게 되면, 리절트 1의 값을 %d, 정수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부분, 0000, 001, 001, 001, 001, 001은 45로 다시 10진수로 치환을 하여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출력하게 되는 부분 안에는 항상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치게 된 이 부분에, 네, Escape N, 그렇죠. 강제기행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죠? 출력문은 이렇게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증감연산자입니다. P연산자를 일식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감연산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가장 많이 보시게 돼요. 바로 이제, i++ 또는, 플러스, 플러스, i.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은 후위연산자,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위연산자라고 하지만, 실제 연산이 되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 i는 i+,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줄여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줄였을 때 플러스의 위치에 따라서, 후위연산, 연산 후 증가하고요. 자, 전위연산, 증가한 후 연산이 되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가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예제 보시게 되면, 둘 다, a랑 b에는 둘 다, 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플러스, a, 전위연산자에서는요, 증가하고, 증가하고, a가 들어가기 때문에, 6이 들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b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b가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소죠. 그래서 4가 감소되게 됩니다. 후위연산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줄 수가 있는데, a에서 일단, 5가 먼저 들어간 후, 원래 5였기 때문에요, 증가돼서, 6. 마찬가지로, b-, 도, 5가 먼저 연산이 된 후, 감소해서, 4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전위연산과 후위연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감한 후에 연산이 되냐, 연산이 먼저 한 후 증감이 되냐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부호의 위치에 따라서요. 실제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 다 7이라고 하는 계산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리절트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에는, 리절트라고 하는 부분에는, 플러스, 플러스 7과, 7,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연산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의 연산만을 보시게 되면, 전위연산인 플러스, 플러스 7은, 8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후위연산이기 때문에, 7이 먼저 들어간 후에,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 값에는, 8과 7이 더해진 15가, X값은 8이, Y값은, 6이 되겠죠. 전위연산과 후위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산을 하게 되었을 때, 증감한 후, 그러니까 증감한 후 연산이냐, 아니면 연산 후 증감이냐, 이 부분으로만 보시게 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복합되임 연산자입니다. 간결하게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자, 플러스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a는 a 플러스 2를,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2를, 곱하기 2는, a는 a 곱하기 2를, 나누기 는, a는 a 나누기 2를, a 퍼센트 2는, a, a 퍼센트 2, 모두, 라고 하는 나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합되임 연산자는, 저는 이제, 수업을 하거나, 설명을 하게 됐을 때, 누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개념 안에, 그 글자 안에, 연산 안에,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문제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넘버 1은 13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넘버 플러스는 1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넘버는, 넘버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13 더하기 1을, 해서, 14가, 14라고 하는 부분에서, 2를 빼서, 12가, 12에서, 곱하기 3을 해서, 36이, 36을, 4로 나누어서, 9가, 9를 5로 나누는 나머지, 라고 해서, 4가, 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와있는, 복합되임 연산자는, 연속적인 계산을 쓰게 될 때,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3학 연산자입니다. 저희가 엑셀에서의, if와 같은데요. 조건, 물인표, true, 그리고 이제, colon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짓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이 맞았을 경우에는, 참을, 조건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짓이 실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절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인트 a에는 10, 그리고 인트 b에는, 3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리절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글자,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10이, 3보다, 크면, a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를 출력한다. 조건, 참, 거짓.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10은 3보다 크죠? 그래서 a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출력은, 리절트 a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주관식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출력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리절트 는이 없었다면, 그냥 a만 출력하면 되는 거지만, 여긴 지금 현재, 출력하는 문 안에, 리절트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정답에서도, 리절트 a라고 하는, 모든 부분을, 다 작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진법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10진법 형태의 숫자를 사용하지만, 다른 진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각각, 이제 프로그램들마다, 입력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이 틀려서요. 잘 보시게 되면, C 언어에서 입력할 때는, 숫자 0, b, 8진법은 숫자 0, 16진법은 0, x를, 출력할 때는, %d, %o, 4% x,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파이썬스에서는, 이제 이진수랑, C 언어와 같은 부분이, 이제 보이시긴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팔진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출력하게 되었을 때도, 명령어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바에서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완전 조금, 네, 출력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형식이 좀 다르죠. 저희가 정보처료기능사 필기를, 문제를 풀게 됐을 때는, 중요한 점은, 외워서 명령어들을 푼다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명령문 안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서,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0, B입니다. 2진수로 입력을 했네요. 2진수, 1, 1, 0, 1, 0,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입력을 하게 된 부분이고, 출력할 때는, 10진수, 8진수, 16진수로 출력을 하게 되죠. 1, 1, 0, 1, 0, 이라고 하는 부분에, 2진수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10진수, 26, 이거를 8진수로 하게 되면, 32, 16진수는, 1, A, 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는요. 넘버 30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입력하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입력하는 방식이, C 언어랑, 그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bin, oct, hex, 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서, 실제로 출력되게 됐었을 때는, 네, 출력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지금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바이너리, 2진수, oct, 8진수, hex, 16진수로, 저희가 출력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프린트, 라인이라고 해서요. 자바도 출력을, 지금 현재 한 줄씩,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문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장으로,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조건문, 반복문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법들의 종류가 매우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언어마다 유사한 문법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조건문부터 보시도록 할 건데요. 조건문은, if, if, else 문,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if 문은 저희가, 방금, 사망연산자와 같은 형식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조건에 대한 부분이 맞았을 경우에는, 아래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 인데요. 저희가 다른 조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else if를 작성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형식이, 조건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가로 안에 쓰는 부분이 아니고, 그죠? 구성을, 저희가 중괄호나 이런 부분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기 설명이 나왔다시피, 파이썬에서 if 부분과 아래 부분에 들여쓰기가 없다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들여쓰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예제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num이라고 하는 부분은, 3이 입력된 상황에서, 그죠? if, num, 3은 5보다 큽니까? 크지 않죠? 그럼 여기는 출력이 되지 않구요. 그러면, 3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 네 맞죠? 그래서, 프린트 F, 영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되고, 끝나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출력하지가 않죠? 자, if문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건이 맞았을 때, 맞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조건이 맞게 되면은, 아래쪽은 실행되지 않고, 출력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if문은, 산술 또는 논리적 비교가 가능하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은, 조건이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동일한 것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더 알 수 있다시피, 파이썬은 스위치 케이스문이 없습니다. 시연하나 잡아만 있죠? 스위치 변수의 값을, 케이스의 값과 일치했을 때, 아래쪽에 실행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 if에서의 else와 같은 경우죠? 그 경우를, 디폴트로 구분을 짓습니다. 케이스 조건은, 콜론으로 구분을 하며, 브레이크로 처리를 종료합니다. 자,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문과 같이, 이제 반복문을 탈출하느냐, 아니면 반복문을, 다시 넘겨서 실행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건데, 일단 우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브레이크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구문, 실행문을 출력하고, 출력이 이제, 탈출이 되지만, 이 부분이 없다면, 끝까지 출력이 모두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브레이크문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문, num이라고 해가지고, 변수값을 입력을 받았죠. 변수가 만약에, 1이라고 하게 된다면, printf, 1이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두번째를, 3이라고 한다면, 세번째 거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디폴트로 출력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1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는 1,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게 바로 출력되는게 아니라, 1에서 2를 더한 값, 즉 몇이죠? 3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위치 케이스문을 나가게 됩니다. 구문의 종료가 아닌, 사실상,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반복문이나 조건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중괄호가 이렇게 있고, 메인문 안에서, 중괄호가 이렇게 있다면, 브레이크문이 하게 되는 역할은, 해당하게 된 반복문을, 이런식으로 탈출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문의 명령어의 실행의 끝이 아니라, 반복문의 탈출이라고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지금 현재 예제 1번에서는 브레이크문이 있었었는데, 예제 2번은 똑같은 문제지만, 잘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문이 아예 없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넘버 1일 때, 케이스 1로 가시게 돼서, 3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1에다가 1을 더한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도, 이제 함정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이제 복합대입 연산자에서는, 넘은, 넘 플러스 2, 라고 하였다면, 1에서 2가 더해진 값인 3이 들어가서, 넘이 3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넘은 그대로 있고, 연산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번째는, 케이스 밑에 브레이크문이 없다 보니까, 3이 출력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엔터 쳐서, 1과 1을 더한 2가, 다시 또 1에서 3을 더한 4가, 그리고 나서 1이, 이렇게, 구문이 끝날 때까지 출력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뿐만 아니라, if문에서도 브레이크, 그리고 반복문에서도, 브레이크랑 컨티뉴는 많이 쓰이게 되는데, 어, 브레이크문에 대한 부분은, 이따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특정 부분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실행하도록 하는 명령문으로요. 와일문, 포문, 두 와일문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은요. 포문의 시작과 종료 조건을 지정하여, 참인 동안에 해당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포문 안에서 기준값을 먼저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위쪽이나 아래쪽에 선언하지 않고 나서, 저희가 실행이 가능하다. 와일문은 수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해당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와일문 안에서는, 증간문이 안에, 실행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와일문의 와일문과 동일하지만, 조건이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무조건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예제로 한 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게 되는 포문, 와일문, 두 와일문, 2입니다. 이때 잘 보시게 되면, 포문부터 한 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요.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i가 1씩 증가하며, 합계를 구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부터 10까지 증가되게 되면서, 1부터 10까지 더해져서, 이 구문을 탈출하게 됐을 땐, i는 몇이요? 11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와일문에서는요, 썸은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i는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문과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뭐죠? 선언을 위쪽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와일문 안에는 조건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반복문 포문에서는 증간문이 포문 안에 들어가지만, 자, 와일은 구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 요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1부터 계산하여 10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합계를 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i도 지금 현재 11이 되게 되면, 이제 출력이 되게 되겠죠. 두 와일문은요, 와일문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게 되는 부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낮음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딱 한 번은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뭐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었지만,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함정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부분들이죠. 어, 현재 여기 포문에서는, 포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i는 1이라고 하게 되는 시작값이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i는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고, 그냥 i라고만 있게 된다면, 아래쪽 그문은 i의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변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i라고 하게 되는, 선언하게 되는 이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은요, 저희가 0이 절대 아닙니다. 네, 값이 없음. 0값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제어문입니다.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해당 반복문 또는, 이제, 조건문을 탈출합니다. 컨티뉴는 반복문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반복문을 건너뛰립니다. 컨티뉴는 계속하기 때문에, 어, 이거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포문, i는 5부터 0까지, 1씩 감소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if문의 지금 현재, 모드 2, 그래서 짝수일 경우에, 만약에 브레이크라는 경우와, 컨티뉴을 하는 경우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브레이크문을 하게 됐을 경우, 자, 5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if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5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 그 다음 1이 검수돼서, 4가 되게 되는데, 4는 지금 현재, 어? 2로 난 나머지 0이 돼버려서, 브레이크 어떡해요? 여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력은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되지 않고, 여기서 명령어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컨티뉴을 했을 경우인데요. 컨티뉴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5부터 시작을 했을 때, 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자, 2에, if 조건문에 부합하지 않아서, 5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4가 됩니다. 어? 3은 지금 현재, 조건문에 추합하지 않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2, 어? 조건문에 부합하네요. 자,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컨티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제가 꼭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브레이크문은 해당 반복문에 대해서, 반복문이나 조건문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컨티뉴은 아래 군문을 시작하지 않고, 반복문으로 돌아간다, 라고 봐주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어문인,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는 반복적인 코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항을 만들어서 해당하게 됩니다. 어,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 메인문과 함수문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실행을 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리턴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메인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예제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모든 프로그램의 메인문이 먼저입니다. 메인문에서, 펑션1, 2라고 하는 부분이,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고,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호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 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내려오다가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자, 함수 쪽 부분으로 호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서, 함정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자, 여기 지금 현재, 예제 1번과 예제 2번,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둘 다,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그래밍인데요,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넘버에다가 10, 자, 넘버 10을 어디다가요? 호출해 줬습니다. 넘버라는 함수를요. 동일하게, 오른쪽에는 예제 2번에도, 10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수를 실행해 줬습니다. 넘버라는 함수를요. 이때 차이점은, 예제 1번은, N이라고 하게 되는, 저장 공간이 있지만, 예제 2번에는,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10이 들어간 상태에서, 10을 1로 더해서, S는 11이 들어간 이 부분이, 리턴, 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장이 되어, 11이 출력이 되지만, 예제 2번에서는, 넘버 N, 하고 나서, 함수를 선언해서, 함수 호출로, 11이 계산이 되어도, 저장돼서 돌아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N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서 10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저장 공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함수가 실행하게 됐을 때,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산된 부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있고 없는, 이 유무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자, C, C++, Java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는 자료형을,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하게 되며, C++의 경우, 열거체, 구조체, 잠시만요. 열거체, 구조체, 공용체로 구분하여, 사용자의 정의 자료형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열거체란, 가로 안에 연속적인 값이 들어가는 자료형입니다. 특정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일식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별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재미난 문제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넘이라고 하게 되는, 열거체에서,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을 경우에, 초기값은 0입니다. 자, 한번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넘, 컬러라고 하게 되는, 열거체에서, 블랙, 레드, 옐로, 그린을 지정해줬었을 때, 방금 보셨다시피, 초기값은 무조건 0이죠. 그래서, 특정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일식 늘어나기 때문에, 블랙이 지금 현재 0, 레드는 1, 어? 옐로는 10, 그럼 밑에 그린 아무것도 진행한 줄 안 했기 때문에, 10, 11로 지정이 되게, 되게 되겠죠. 자, 열거체는 상수배열이다. 일식 증가한다. 라고 하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체입니다. 괄호 안에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내부에, 멤버 변수 자료형을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으며, 멤버 함수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멤버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자, 구성에서 보시게 되면, 스트럭트 자료형, 변수명은 자료형, 변수명을 하게 되면서, 함수와 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테스트에는, 정수형 KOR, 정수형 ENG, 정수형 MAT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때 메인문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T1으로, 집어넣었을 때, 90은, KOR로, 80은 ENG로, 100은 MAT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구조체는, 변수를 마음대로 선언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장점이 있겠죠. 공용체입니다. 공용체는, 구조체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범주가 크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열거체나 구조체와 달리, 공용체명을 꼭 작성해 주어야 하며, 구조체를 멤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니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쓰임새에 따라서는, 거의 구조체와 비슷하게 됩니다. 이때, 공용체는 구조체와 달리,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여, 크기를 작게 사용하므로, 인베디나 통신분야, 특정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열거체, 구조체, 공용체, 사실,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시작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추상화와 상속, 추상화,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세부사항은 배제하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화하는 기법입니다. 간략화하는 기법이죠. 이때 추상화의 종류는, 기능, 자료, 제어로, 구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속입니다. 상속은, 상위 수준 그룹의 모든 특성을, 하위 수준 그룹이 이어받아서, 재사용되는, 확장하는 특성입니다. 말뜻,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때 상속은 단일과, 다중 상속이 있게 됩니다. 상속은 받는 곳의 입장이 아닌, 상위 수준의 그룹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위 수준의 그룹이 하나만 존재할 때, 이를 단일 속성이라고 한 다음, 구체화입니다. 하위 수준 그룹이, 상위 수준 그룹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화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해당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했었던, 앞서 설명했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한, 그죠? 일단 증감 연산자, 전이후의 연산자인데요. 지금 현재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자, 전이 연산자와, 후의 연산자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때, 전이 연산자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5, X죠? X는, 자, 4가 되어서 연산을 하게 되구요. 자, O 플러스 플러스, Y는요? 5가 먼저 연산하게 된 뒤에, 증가해서 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에는, 4와 5가 더한, 9가, X에는, 4가, 그리고, Y에는, 6이 남게 되겠죠. 전이후의 연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증감한 후 연산을 하냐, 연산한 후 증감하냐, 이 두가지로 구분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BT 연산자입니다. 지금 현재, 12라고 하는 부분과, 4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AND랑 OR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11을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1100이구요. 4를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0100이죠. 자, 각자 AND로 하게 될 경우, AND로 하게 될 경우에는, 둘 다 1인 경우만 1이기 때문에, 0100이 되구요. OR로 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일 경우에, 1이 되기 때문에, 1100이 되겠죠. 그래서, 자, 0100인, result1 값에는, 4가 들어가게 되구요. 자, OR에는, 12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출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프린트 F가, 두 번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result1을 출력할 때는, 강제개행 N이 들어가게 되고, result2에는 없었죠. 그래서, 4를 출력한 후, 강제개행, 엔터를 쳐주고, 나서, 1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출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지워주셔야 해요. 자, 다음 3번 문제는,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기함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재기함수란, 함수 안에서, 자기다신을, 다시 호출하여, 해당 구분을, 재수항하는,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기함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아래쪽, 이제, 함수를 보시게 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팩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에 지금 현재, 어떻게 들어왔어요? 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라고 하게 되냐면, 5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갔을 때, 리턴값이, n 곱하기, 팩트,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팩트,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5가 들어가게 되는, 1이 하나 감소하게 된, 4가 계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또 호출하게 되니까, 또 안으로, 또 안으로, 또 안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끝나냐,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구문을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 나와 있죠? 바로, n이 1이 됐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기함수란, 제기함수란, 함수 안에서, 자신의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 끝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조건문, 안에 숨어져 있죠. 자, 해당 군문을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출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n이 5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함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는 부분은, int에는 몇이요? 5가 들어오겠죠. 5가 1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return n 곱하기, fact m-1. 자, 이렇게 되게 되면, 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요. 이때 다시 어떻게 됐어요? fact m-1. 자, 4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 4는 지금 현재 1과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다시 또, 4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다가, m-1. 어떻게 될까요? 3이 되죠. 3은 1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또, 3. 곱하기, 어? 1 감소해서 2. 1 감소해서 1. 자, 어? 1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1은 어때요? n은 1. 같냐? 같으면, return 값. 1을 반환하라. 자, 마지막에는 그럼 이제, 계산적으로 어떻게 되게 됩니까? 1부터 남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나와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1 곱하기 2, 2 곱하기 3, 6, 6, 4, 24, 24에다가 5 곱해서, 120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재기함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함수 안에서 함수를 다시 한번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생으로 설명하는 거랑,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한 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메인문화에서 보시게 되면, A랑 sum은 현재 0으로 선언이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요.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A는 A 플러스 1. 자, A를 계속 1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때, A가 2로 나는 나머지가 1과 같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홀수라면, 컨티뉴. 컨티뉴가 뭐예요? 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반복문으로 돌아간다. 아래 구문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죠? 아까랑 비슷하게, 자, 컨티뉴가 가게 됐을 때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컨티뉴는 어떻게 해요? 반복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몇일까요? 맨 처음에는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A는 0에서 1을 증가한 1입니다. 1은 2로 나는 나머지가 몇이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컨티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합계 되지 못합니다. 못했어요. 자, 2가 됩니다. 2는 지금 현재 2로 나는 나머지가 1인가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컨티뉴을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래쪽, 썸 플러스는 A, 썸은, 썸 플러스 A. 썸에다 A값을 누적시켜 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일 경우에는 증가됐었던 3에서, 3이 1로 홀수이기 때문에 컨티뉴 올라가겠죠? 저장되지 않고, 아래쪽 9은 실행하지 않고, 4. 4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 어떡해요? 합계를 계산해주고, 자, 어디까지요? 10까지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는 안되고, 6은 더해주고, 7은 안되고, 8은 더해주고, 9는 안되고, 10은 더해집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짝수들의 합을 의미하게 된 거죠. 다 더하게 되면, 30. 자, 30이 출력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썸은 퍼센트 D. 자, 그래서 정답은 30은 플러스 D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C 언어로 구현될 프로그램을 출력 결과에 대해서, 입력하시오 라고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E-NUM, 서브젝트 라고 하게 된 부분이 더 보이게 되는데, 자, E-NUM, 아까 보셨죠? 열거체, 상수배열이었습니다. 상수배열은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값은 0으로, 기본값이 지정되어 있다면, 1이 증가하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보시게 되면, KUK, 9이죠? 여기는 0이 들어가고요, E-NZ 뭐가 들어갑니까? 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출력 나와 있었던 부분처럼, A는 0, 출력하고 엔터 치시고, B는 6, 이렇게 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 특성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은, 1960년대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등장했었던 시기를, 먼저 한번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셈블링, 포트란, 코볼, C, 그리고 이제 C++, 파이썬, 자바, C샵, 각각 언어별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포트란은, 1954년 초기 버전이 개발된 언어이고요, 시스템 의존적이고,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자,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죠?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언어였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코볼입니다. 1960년대 미국 국방성의, 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단순한 입출력 구현 시에도, 많은 형식적인 문장이 필요하면, 비교적 프로그램 크기가 크고, 구문이 복잡합니다. 크기가 크고, 구문이 복잡합니다. 순차적 방식의 언어로, 웹 응용 프로그램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료 구조의 선언부분과, 프로그램의 실행부분을 분리하였고, 포트란과 마찬가지로, 대문자만 작성이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포트란과 코볼은, 대문자로만 작성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거죠. 다음은 파스칼입니다. 71년도에 개발되어, 80년대 말까지 많이 쓰인 언어입니다. 잘자인 구조와, 간결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언어로는 성공하였으나, 분리 컴파일과, 문자열에 적절한, 처리 등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라고 하게 되는 단점이 있네요. 사용자 정기 추상화 기능은 제공하지만, 은닛 기능이 없어, 현대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C입니다. 1972년에 개발된 언어로, 유닉스 운영체제 구현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유닉스, 범용 언어로 개발되었으나, 문법의 간결성, 효율적 실행, 효과적인 포인트 타입 제공 등은 특징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때 C 언어를 발전시킨 언어가, 바로 이 C++인데요. 클래스 상속 등을 제공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 언어의 객체지향 언어화 되었다라고,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프로젝트 수행 시, 모든별 분리가 가능하여, 개발과 유지관리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자바인데요. C++에 비해서 단순하고, 분산학용의 보안성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바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 언어는, 컴파일을 거쳐야 하며, 컴파일을 통해 생성된 클래스 파일을, 가상 머신을 통해 실행해야 합니다. 컴파일 자체가, 클래스와 가상 머신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은 자바스크립트죠. 1995년에 개발된,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페이지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빠른 시간에 코드를 완성할 수 있고, 확장성이 좋으며,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이나 성능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8번은 펄인데요. 텍스트 처리의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인프린트, 인터프린터 언어입니다. CGI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썬입니다. 배우기 쉽고, 이식성이 좋은 언어. 현재 지금 현재 다양한 함수들도 많이 제공되어서, 스타트업과 길로벌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죠. 자, 펄도, 펄과 마찬가지로 인터프린터 언어이면서, 객체지향 언어,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자, 현재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 쉽고, 이식성이 좋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C샵입니다. 2000년에 넷, 점 넷, 닷넷이라고도 하죠. 환경에 맞춰 설계된 언어입니다. C와 C뿔풀의 발전된 형태로, 비주얼 베이직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드는 컴포넌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닷넷 환경에 실행되기 때문에, 닷넷 환경에 설치되어야 되고, C샵 컴패러를 필요합니다. 닷넷을 요구합니다. 자, 고랭인데요. 2009년에 구글에서 만든 언어로 짝기, 고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언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며, 내장 라이브러리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C언어랑 문법과 비슷하지만, EF4 스위치로 포함한 제어 구조를 가지며, 하드웨어 사양이 낮더라도, 빠른 컴파일이 가능한, 새로 나온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닷은데요.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의 영향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자극동한다는 점에선, 자바스크립트와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단순화하였다. 자, 다음은 실론인데요. 실론은 자바에 기반을 둔 언어로, 모듈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를 패키지와 모듈로 정리하여, 가상 머신에서 컴파일을 수행하면서, 실론헤드라고 하는 저장소에 모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유형으로,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개발 편의성에 따라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실행 방식에 따라서 명령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 지향형, 구형 기법에 따라서 컴파일 방식, 인터프리터 방식, 혼합형 방식, 이렇게 구분을 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1990년대 이후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을 골라서 쓰시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음, 정답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1986년에 나오게 됐고요. 루비, C샵, 자바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되었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닷넷 환경에 대한 설치가 요구되는 언어,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C샵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수학적 수식과 같이 함수로 이루어진, 예, 그죠, 리스프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건데, 포트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인 언어로요. 대표적인 함수형 언어라고 하게 됩니다. 리스프도 한번씩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란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개발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보이시게 되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모듈화되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라이브러리 종류에는 표준 라이브러리, 그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모듈과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이제 웹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모듈과 패키지를 총칭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C 언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요. 로그, 로그십, 포우, SQLT, 탄, ABS, A2I, 말록, 랜드, STRCAT, STRCPY, STRRAN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로그 계산, 그리고 포우는 제곱, 자, SQLT는 루트, 제곱근이죠. TAN, 탄이라고 하는 건 탄젠트, ABS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A2I는요, 문자율을 정수로 반환하게 됩니다. 특정 숫자와 문자가 섞여있는 문자율들의 안에서의 숫자는 문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수로 바꿀 때 쓰게 되고요. 몰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적 메모리를 할 땅을, 난수는 랜드, 글자를 연결하는 것은 STRCAT, 글자열을 복사할 때는 STRCPY, 글자의 길이, 문자열의 글자 수, 글자 수를 보게 될 경우에는 STRRAN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C 언어로 구성된 1부터 10까지의 난수라고 하게 됐죠. 난수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랜드였습니다. 랜드를 쓰기 위해서 STD 라이브러리 헤드 파일을 가져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랜드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랜드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가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결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지금 현재 메스 SQLT 25, 2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됐죠? 제곱근,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그리고 로그 10입니다. 로그 10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로그 문제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2가 되고요. 25 같은 경우에는 5가 되겠죠. 그래서 5랑 2를 더하게 된 7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때 그 때 결과를 g 5 6 감사합니다.